이렇게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국내 시장 장학력을 늘려가면서 여러 가지 설들도 돌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사실이 아닌지 팩트체크를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우리 엔켓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배송비 다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알리도 그렇고 테무도 그렇고. 그런데 물건 하나 1천 원에 팔면서 배송료까지 중국에서 오는 걸 무료로 해 준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이제 국제기구 중에 국제우편연합이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곳에서 선진국이 우편 비용을 더 내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등급이 높은 나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배송비까지 정부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취재해 본 결과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체국끼리 배송이 됐을 때의 얘기인데 요즘 태무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 CJ대한통운이나 한진택배 이런 데랑 전속 계약을 해서 민간 택배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선진국 1등급이라서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중국과 우편거래를 할 때 손해를 보는 금액이 사실 좀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2등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2등급과 3등급 사이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서 우정본부에서도 그동안에도 그렇게 손해보면서 장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한국이 손해다 이런 루머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좀 저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의 골칫거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200달러, 미국 이외 지역은 150달러까지 직구를 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업체가 장사 잘하라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정작 지금 중국 업체가 150달러까지 면세되는 관세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테무아리에서 파는 물건이 150달러 넘는 물건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대부분이 그 아래니까 거의 대부분이 무관세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작 여기서 정식으로 대량으로 물건을 띄워오는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물건이 많으니까 관세를 내고 뛰어오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더욱 관세 때문에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우리보다도 더 관대해서 800달러까지 무관세인데 이러다 보니까 테무아리 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무관세라서 아예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한해서만 이 관세를 없애는 관세 혜택을 없애는 게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멕시코도 50달러인데 중국 알리나 테무가 모든 물건을 49.99달러로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래서 지금 멕시코에서도 이거 속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난리가 좀 난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저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앱을 가입하고 배송지 넣고 그러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그렇죠. 중국 업체들이 과연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 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던 게 테무의 뭐 회사가 핀더더라는 회사인데 핀더더더가 처음에 테무라는 이름을 만들기 전에 핀더더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먼저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핀더더더 앱에서 실제로 악성 말회어,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빼가는 악성 코드가 발견돼서 애플에서도 그렇고 구글에서도 그렇고 앱스토어에서 다 퇴출을 시키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사를 말레이시아로 옮기고 이름을 테무로 바꾸면서 다시 이미지를 바꾸면서 했는데 여전히 회원 탈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알리 같은 경우는 회원 탈퇴하는 버튼에 찾아가기도 무지하게 어렵고 찾아가더라도 결국은 고객센터로 이메일을 보내야지만 되는 상황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탈퇴를 안 하고 이 앱만 삭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스팸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이 쇼핑 앱으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간다라는 괴담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탈퇴가 어렵다는 건 좀 그러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 가시죠. 한국인의 대학기관 한국인의 대학기관 한국인의 대학기관 판매자가 취소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거는 저도 확답드리고 어르신다. 100만 원 제가 샀는데 100원밖에 안 하는 구슬을 보낸 거잖아요. 한국인의 대학기관 한국인의 대학기관 사무실에서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안 되니까. 혈압계로 인해가지고 몇 천 개가 들어와서 몇 천 개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한국을 무시하는 건가? 그건 뭐라 그럴까요? 한국에서 통관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는. 국내 업체들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해외 업체를 상대로 저런 피해를 당하면 사실 좀 막막하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도 비슷한 사례로 당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LED 라이트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끝에 플러그가 없이 와서 무용지물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반품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연락도 잘 안 되는데 판매자랑 직접 연락을 했거든요. 연락을 했더니 그쪽에서 자기네한테 보내면 다시 보내주겠대요. 환불은 안 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냅니까, 중국으로. 그러면 제가 국제우편을 이용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물건이 그때 한 8천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저런 정도면 그냥 버리고 말자. 버리고 말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저분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110만 원이나 되니까. 그렇죠. 이 분이 공개할 수 없는데 이거를 다시 환불을 하려면 국제우편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관세를 이건 110만 원이니까 관세를 이분이 냈었는데 19만 원 정도 했던 관세 환불 절차까지 밟아야 되는데 이게 알리에서는 모른 척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알리가 약간 복불복인 게 알리는 이제 플랫폼이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거래를 활발히 하는 업체는 이런 환불을 좀 손쉽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업체도 있어서 나는 불편한 거 모르겠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걸리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거나. 뭔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한가입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플랫폼법이라는 걸 공정위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다가 국내 업체들의 굉장히 큰 반발을 잃고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게 결국은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혀 제재가 없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이나 미국 업체들이 제재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역차별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공정위가 추진하던 플랫폼법은 중단이 되고 얼마 전에 정부 차원에서 긴급 점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자유시장에서 또 특정 업체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좀 안 되니까 골몰이를 좀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빨리 좀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